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명암 마술을 보여드릴 텐데요.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관객님 혹시 명암 있으세요? 네. 명암을 주세요. 이거를 제가 잘라볼게요. 네? 왜요? 이거 지금 잘라야 돼서요. 한번 잘라볼게요. 손 조심하세요. 그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? 그만 잘라도 될 것 같은데? 네. 지금 이걸 넣어볼게요. 한번. 여기 넣혔죠? 네. 다닐게요. 이걸로 톡톡 해볼게요. 다시 명암이 살아있어요. 제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요. 좋아요와 구독을 늘려주세요. 이제 명암의 새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